파리샤! 파리샤! 파리샤는 뭐야? 파리샤! 아 형 여기 좀 좀 큰지 재석아 이걸 해야 되냐고 그러더니 오자마자 파리샤는 뭐야? 아 이 형 진짜 나쁘네 슬쩍 과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재미없다고 이샤샤 이샤샤 이 형 차가 3대에요 이러고 나중에 고급 SUV 타고 한다고 스워드라이스 맨탈을 못 벗고 미스! 미스! 와 이거 진화 형이 다 준비하려고 했던 건데 진창미끼리만 하면서 이름 짓고 그랬는데 일단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안에서는 이름 뭐 생각했다며 아니 이름이 하나 역군이 떨어져야 된다고 또 이거는 왜 이렇게 밑밥 깔리면 좀 불안한데 밑밥 깔리면 안 돼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지 어떻게 아까랑 달라졌잖아 아까랑 달라졌잖아 한 번만 짜줘봐 잘 지냈어? 아까랑 달라졌잖아 아까랑 달라졌잖아 아까랑 달라졌잖아 아까랑 달라졌잖아 아까랑 달라졌잖아 아까랑 달라진다 아 지금 안 짜증나 진짜 너는 지가 아니야 우리랑 똑같은 원주민이야 대기하는데 사람들이 구성적어 달라고 난리 났어 야! 너는 이거 왜 옆으로 메고 머실래 반다나 모르죠 반다나 민요 분들이 안 짜증나 반다나 요요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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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프라질리아 요요왁구 버드락이죠. 버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아까 지금 어무 놓고! 어무 놓고! 아니, 저희가 이름까지 정하고 입구까지 했는데 후진 학구! 저요? 네. 후진 학구! 뚜라구! 뚜라구! 어무 놓고! 어유 그랬잖아. 어유! 어유!